안녕하세요. 난나논입니다. 오늘은 풍란 폭풍성장에 의한 6월달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풍란꽃이 피어나오는 6월에는 풍란을 취미로 하는 에라닌에게는 가장 즐겁고 호사드러운 달 중에 하나이죠. 풍란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자연적으로 갖춰진 6월이기에 1년 중에서 가장 난해 성장에 활발한 시기입니다. 풍란 같은 경우는 생육온도는 25도를 전후해서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60에서 70% 야간에는 90에서 95% 정도가 가장 잘 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월은 이런 경우에 비춰봤을 때 가장 비슷한 온도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슷한 온도를 갖고 있는 가을과는 달리 습도도 비교적 높고 관리하기도 비교적 수월해서 풍란을 성장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달입니다. 다만 6월 21일경에 들어있는 하지를 전후해서 찾아오는 장마가 있잖아요. 이 장마가 있기에 장마 전과 장마 때에는 관리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풍란은 어떻게 하면 폭풍 성장시키고 꼭 감상한 후에 꽃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온습도 관리와 6월에 가장 중요한 통풍의 관리 그리고 질병의 예방과 기타 분갈이를 해야 하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풍란을 폭풍 성장시키기 위한 물관리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달에는 연중 풍란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달입니다. 6월 초반에 장마 전 물관리와 21일경에 들어있는 하지를 전후해서 찾아오는 장마를 기준으로 장마 후에 풍란 물주기로 크게 구별해서 모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달입니다. 5월처럼 분해 상태가 약간 꿉꿉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때마다 물을 주면 이렇게 물을 줘왔던 것처럼 초반에는 장마 전에는 그렇게 주면 됩니다. 이러면 적당한 햇빛 등에 의해서 아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마르고 그래서 빨리빨리 공급해 줘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되면 물은 약간 마른 듯이 관리해야 합니다. 잘못해서 물을 계속 많이 줘버린다고 그러면 풍란 잎이 도장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온도나 습도 등은 충분한데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장이 발생한대요. 도장, 참 여기서 말하는 도장이라는 것은 입이 보기 싫게 쭉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장은 바꿔서 생각해보면 성장하기 좋은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빛이겠죠. 그렇기에 인공적으로 LED 등이나 식물 형광 등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빛을 줘서 성장시키는 경우라면 물을 너무 말리지 않고 장마 전과 거의 동일하게 아니면 약간 더 마른 상태로 흡은 상태를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때도 성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물론 공중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장마철이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분해의 아름 속도는 좀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물주는 주기 자체는 조금 늦춰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리고 5월의 풍랑 관리처럼 물은 오전에 주는 게 아니라 해질녘에 그러니까 오후나 저녁 무렵 이럴 때 물을 주는 것은 5월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6월 풍랑 키우기 중에서 통풍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른 달에 비해 통풍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6월입니다. 연중 통풍과 물주기 그리고 빛과 온도 이런 것 등의 관리는 항상 중요하지만 이번 달에 통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통풍 불량으로 인한 난해 피해가 가장 심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통풍은 연중 동일하게 그러니까 봄이 됐건 여름이 됐건 가을이 됐건 이렇게 동일하게 난입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바람을 항상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도 강조했듯이 통풍과 통기의 중요성은 풍란을 기르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로 구급해 주는 일부의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얘기해놓고도 좀 어렵네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난입의 바람이 살짝 가게 하는 이유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하고 내뱉기도 하고요. 그런데 난 같은 경우는 입에 닿아 있는 입 뒷면에 있는 기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죠. 이 구멍까지 공기를 배달해 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호흡처럼 이렇게 호흡하고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세 번째로 풍란 기르면서 유월에 해야 할 예방적 살균과 병충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죠. 풍란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간한 식물입니다. 질병도 별로 많지 않고요. 그래서 크게 질병이 오거나 충해를 되게 심하게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름 장마에는 환경적인 요요로 높아진 습도와 그리고 이제 여지껏 살균작용을 했던 그 햇빛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들의 침입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미리 방제를 해야 하는 계절인데요. 통상의 경우 장마가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세균성 질환이 중심이 된 약재를 사용하거나 세균과 곰팡이군을 모두 잡아내는 종합살균제 등을 이용해서 예방 방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방제하는 시기는 장마 전에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요. 다음 날 물주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흐린 날 저녁 무렵에 방제를 하시면 약효의 지속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방제하신 후에 바로 물을 주면 약회를 안 입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서 농약을 살포한 후 일정 기간에 물을 주거나 비를 마치지 않아야 우리가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베란다 식물에게 해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건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하고 깍지발래. 개각충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보이는 즉시 즉시 잡아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바로 잡아내고 깍지발래가 생겨타면 바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번째로 풍랑귀를 이용해서 이번 달에 빠지지 않는 햇빛 갈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6월의 일조량은 일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해도 길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장마가 찾아오면 지금까지 쭉 통계를 보면 통계적으로 이번 달에 한 200시간 내에 일조시간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싹 많다고 할 수 없는 달이죠. 물론 우리가 장마라고 해가지고 가끔은 마른 장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는 오지 않고 빛이 충분한 마른 장마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이니까 일반적인 장마에 대비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사항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일기예보를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도 빛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주고요.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많이 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모두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때는 40에서 60% 정도의 차강을 해서 빛을 주는데요. 빛을 주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주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뜻깊게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을 많이 주라는 얘기는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풍랑키우 중에서 온도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6월이 되면 5월과 달리 통상 15, 20도 전후의 최저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 창문을 열어놔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통풍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습도를 위해서 가끔 닫아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관리가 쉽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가끔 한 번씩 15도 이하의 밤이 옵니다. 아주 안 좋은 밤이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베란다 창문을 닫아가지고 최저 온도는 15도 이하가 안 되게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르시는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시겠지만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기르신다고 하면 특히 서양 쪽에 가까워지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그러거든요. 이런 곳에서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35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항상 미리미리 대비해 두셔서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달이 이번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5월에도 그랬죠. 그러면 여섯 번째 6월 풍란 기르기 중에서 비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료 같은 경우는 봄부터 비료를 사용해서 성장시켜오던 풍란이라고 그러면 장마 전에는요. 5월과 마찬가지로 비료도 사용도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관리하면 되는데 장마철이 오면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되면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비료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시다 보면 취미하시는 분들께서 비료 주는 재미하고 물 주는 재미로 나는 풍란 취미를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렇게 물주기와 비료주기가 아주 즐거움이라고 그러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꼭 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번 달에는 질소질의 성분을 좀 줄이고요. 인산질의 성질이 질소보다는 2, 3배 정도 높게 들어간 많이 들어간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도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가 인공빛을 사용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조명을 이용해서 LED 등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재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비료의 사용을 줄일 필요 없이 계속 성장시켜도 굉장히 훨씬 더 상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항에 따라서 비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꽃에 갈래야 기타사항을 말하면요. 이번 달에 풍랑 키우는 에라닌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이벤트 같은 날이죠. 팍 풍랑꽃이 피어가지고 이 풍랑향을 음미하고 있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풍랑의 꽃 같은 경우는 보통 6월에서 7월에 갈쳐 피는데요. 아마미개 풍랑은 조금 늦게 7월경에 피고요. 새카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일찍 피는 경우가 많죠. 물론 모주나 부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북이란. 북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6월에 걸쳐서 피게 되는데요. 풍랑향기를 느껴보면 이렇게 딱 맡아보면 진짜 좋은 향이 납니다. 아 그 감향, 다콤한 향기가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대부분의 꽃과 달리 이 풍랑향기 같은 경우는 해 진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 주로 많이 나는데 특히 해가 지면서 이제 점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풍랑향기가 아주 참 은은하게 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어두워질수록 그리고 습도가 높아질수록 풍랑향기가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 늦은 밤에 이제 좀 습도가 높아졌을 때 향기를 맡아보면은 한상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풍랑을 직접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감흥이죠. 그래서 풍랑을 길러실 때 이 향기에 대해서 꼭 한 번씩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이 딱 좋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꽃과 향기를 감상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을 위해서, 애 세력을 위해서 이제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요. 적당하게 보통 이제 일주일 이내에서 이제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5일 정도나 3일 정도 즐기고 잘라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즐기고 시들기 전에 소독된 가위로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꽃대를 잘라내버리면 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은 나는 여지껏 풍랑 키우면서 이 꽃향기 이거 맡으려고 키웠는데 나는 끝까지 맡을 거다 이러시면은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꽃대의 제거는 그래도 시들기 시작하면 바로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곰팡균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제거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늦게까지 두다 보면은 박각시 다방이라든가 곤충들에 의해서 이제 수정을 시켜가지고 시방이 맺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시방이 맺힌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는 풍란에게 굉장히 많은 체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풍란이 세력을 좀 낙하시키니까 배양목적으로 일부러 꼬투리를 맺힌 게 아니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보이자마자 제거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봄부터 비율로 사용되는 게 이래서 아무래도 이제 창태가 많이 끼었잖아요. 수태 위에서 파워라켓 됐잖아요. 이렇게 생긴 학원들은 가능하면 분갈을 해주는 것이 좋긴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부 다 해줄 수 없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물론 되긴 하는데요. 4번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분갈을 자주 해주면 확실히 잘 키긴 잘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해주면 바쁜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베란다에서 조금씩 키우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때 다른 것을 몰라도 내가 굉장히 아끼고 애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몇 번이라도 분갈을 해주셔서 그러시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아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구독하고 알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하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네는 맨날 나더로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 나가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누르셔서 소통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때 많이 힘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혹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심이 있다던 사람은 저 단카페 낫나눔모를 운영하고 있는 낫나눔이었고요. 알람 누르셔서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뵈어요. 감사합니다.